거꾸드 완전 어렵지 않았어 여기요 목수 아저씨가 알려주신거야 일단 안녕 저 사람인가? 우리 그냥 돌아갈까? 그래 저 복사자씨도 우리 초라하셔서 실망하신거야 우리 돌아가자 드디어 널 찾았구나 저 말고 이리로 오면 너의 모습이 너무 풀어예요 맞아요 실감이실거에요 저희 그냥 돌아갈게요 잠깐 그렇지 않아 이리로 와보려 저희도 이런 사람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저씨의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얘들아 아이들에게 증명할 필요는 없단다 난 다른 남은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편하지 않아 정말요? 그럼 너희들 기다리고 있었단다 저희를요? 그럼 저희도 루시아트랑 달릴 수 있나요? 누가 너희 몸에 불편한 통풍을 주지 다 너희와 똑같은 남은 사람들이고 친구들이지 내가 너희를 하나 하나 소중하게 만들었단다 그러니 그 누구에게 어떻게 부르는 중요하지 않아 나에겐 너희가 존재한다는 의만으로도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거든 제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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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남은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너희도 소중하게 만들어준 남은 사람이고 훈련당한 것만으로도 특별하단다 그럼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남은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너희도 소중하게 만들어준 남은 사람이고 훈련당한 것만으로도 특별하단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ule 박수 아저씨 배수 제왕이야! 아우, 못 가세요! 빨리빨리 갑시다! 배수 마세요! 배수 마세요! 아, 좀 보고 다녀! 위험하잖아! 자, 좀 보여! 내 배수 제왕을 늦은 것 같은데? 응, 그럼 너 또, 좀 보여! 이제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죠! 저희 모두 특별한 일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늘 주체해서 안 가요! 빨리 타세요! 출발합니다! 어서오죠! 갑시다! 그래요, 느꼈어요! 네, 갑니다! 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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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가요 세상에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은 더 있는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린 모든 증거예요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람도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들의 특별함을 볼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주인을 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더 있는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린 모든 증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인을 걸고 세상에 그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금 더 있는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린 모든 증거예요 지금 더 있는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지금 더 있는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생각합니다 지금 더 있는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함께 피해가 있었던 곳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 저지역이 숨을 가만히 들어도